실제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ALS, 환자의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발견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생화학적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이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장 ALS 이야기 기초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약칭 ALS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ALS는 우리 몸의 운동유론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신경퇴행성 질환인데요, 이 복잡한 질병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ALS란 무엇인가? ALS는 흔히 루게릭병이라고도 불리워요. 이 병은 우리 몸의 운동유론, 즉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와 척수의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마비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두려움을 조금은 덜 수 있어요. ALS의 원인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아직 ALS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ALS 환자 중 약 10%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 외에도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ALS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 처음에는 손이나 발에 약간의 근육 떨림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 삼키기, 호흡하기 어려워지고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점차 심해지지만 사람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치료법은?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ALS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약물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돕기는 해요. 또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비약물적 치료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ALS는 아직 많은 미스터리를 가진 질병이지만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병의 원인을 찾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언젠가는 이 무서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며 여러분도 이런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2장 오믹스가 ALS 연구에 미치는 영향 2장에서는 오믹스와 이것이 어떻게 ALS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오믹스는 생물학적 데이터의 대규모 집합을 분석하는 학문이며 에피지노, 전사체, 단백체 데이터를 포함해요.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하면 ALS 같은 복잡한 질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에피지노 데이터와 그 중요성은? 에피지노 데이터는 우리 DNA에 사용 가능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시기와 장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해요.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가 ALS 환자에서만 활성화된다면 그 유전자가 질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전사체학 RNA의 세계? 전사체학은 RNA를 분석하여 유전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RNA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명서 역할을 하죠. ALS 환자에서는 특정 RNA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ALS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 타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백체학 단백질의 역할 파악? 단백체학은 세포 내에 모든 단백질을 분석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축자재와 같아서 세포의 구조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활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ALS에서 단백질의 변화를 연구하면 어떤 단백질이 질병 과정에 관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정보는 특정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멀티오믹스 데이터 통합의 사례 실제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ALS, 환자의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발견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생화학적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이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믹스는 과학적 연구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들을 통합해 사용함으로써 ALS와 같은 복잡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과학의 세계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죠? 3장 미래를 향한 희망 ALS 치료의 새로운 전략 2장에서는 미래의 의학, 특히 ALS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ALS는 현재 완치법이 없는 복잡한 질병이지만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타기 치료법과 재생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타기 치료 개발 타기 치료란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목표를 정확히 공격하는 치료법을 말해요. ALS의 경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SOD1이나 C55-72 같은 유전자요. 과학자들은 이런 유전자를 정확히 조절하거나 변이의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성공하면 ALS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거예요. 재생의학과 세포치료 재생의학은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복구하거나 재생시키는 의학 분야입니다. ALS에서는 특히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 기술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취해 실험실에서 운동유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운동유론을 연구하거나 심지어는 손상된 유론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많은 연구와 시험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과 개인 맞춤형 치료 과학자들은 또한 질병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 환자마다의 유전적, 생화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는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ALS를 치료하는 길은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질병의 복잡성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탐색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과학과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ALS와 같은 질병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질병을 완전히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그날까지 과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신 루게릭병의 연구 및 치료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 스케치였습니다.